자 부타임부터 네 갑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서 됐습니다. 네 편하게 정면입니다. 네 좋아요.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 네 좋아요.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정면을 보면서 회화의 포즈 한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오늘 의상을 보니까 뒤태가 상당히 아름다워요. 뒤뒤도 한번 보여주세요. 네 하나 둘 셋 그 옆에 잖아요. 네 그렇죠. 뒤태 뒤태. 그렇죠. 네 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도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아 운동을 정말 많이 했군요. 아 네 어 기립근이 어마어마합니다. 네 좋아요. 네 좋습니다. 자 아 혹시 어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혹시 포즈 입포즈 하고 싶었는데 어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요? 포즈요? 네. 네 한 번만 더요. 어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? 아니요 없습니다. 네. 어 아니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혹시 놓친 부분이 억지로 하자 억지로 한 번. 억지로 한 번.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? 네. 있어요? 네. 없다면서요. 그래 그래 한번 해보시다.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. 오늘 사진 많이 찍어야 돼요.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네. 네.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. 그거 아까 했잖아요. 네. 네. 안 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. 네. 자 그래 안 한 거. 어차피 왼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. 그래 안 한 거 안 한 거. 그래 안 한 거야 돼 안 한 거. 그래요. 자 됐습니다. 네 좋아요. 네. 아 네.